그러면 비버 찾으러 가죠 재재님 어? 비버집 아닌가 이거? 어? 개구리도 있다! 개구리 잡으면 좋은거 나온다 하지 않았나? 개구리로 벌레 잡으면 시멘트풀 나오거든요? 아 그럼 개구리 테이밍 하나 해야 돼요? 네네네네 악어는 뭐에 쓰죠? 악어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죠 저 시키 잡을까? 저요? 아뇨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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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 아 잘 짰다 기절하살이네 아 순현아 악어 기절했음 뭐야 악어 잡을 수도 있네? 네 악어 잡을 수 있어요 오 악어 조련함 유튜버 악어 이름이 유튜버인가요? 야 싸워 싸워 오이씨 악어끼리 싸운다 어 악어가 악어를 잡았어 아 악어가 나 공격해 어디 어디 아 여기 늪힌네 아 악어가 나 공격해 저런 저런 이런 생각나는 악어를 내 손으로 쳐다라겠다 악어를 죽여라 어 어디갔지? 공격 이쪽으로 아까 갔는데 아 아 뭐야 공격이 왜 얘 또 왜 뛰어들어 오오오 나 옷 다 벗겨졌어 아 악어가 내 옷 다 벗겨나봐 저런 저런 아 저런 저런 아 나 죽어 아 어떡해 아 아 죽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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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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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뭄이 빵댕이 한 대 때리고 싶다 때리면 언니 서버 벤이야 으아 미안해 뭐라고 때렸어 아하핳 미안해 언니 서버 벤이야 아 잠깐만 아 진짜 때리려고 때리기 아니라 만지려고 했는데 주먹이 나가네 언니 언니 앞으로 5분 후 5분 후에 밴될 거예요 아니 아니 난 제트 나 똥 저거 못 사는데 똥만 똥 싸줄 사람 어 나의 대상 공격 제 똥 주워주세요 언니 아 왜 죽기가 싫지 주워주세요 언니 아 나 지금 똥 받은 거 봤어 뒤에서 아 아 제 똥 주워주세요 언니 아 아 엉랑이 머테크론 해가지고 더 정랄했어 아 진짜 언니 저 사랑한다면서요 왜 제 똥 못 주워주시는 거죠 아 아 아 진짜 꼼꼼 높은 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잡을까 어 마비아 마취하살이네 어 개꿀 근데 얘 잡으면 뭐 돼요? 잡으면 아까 많이 준다 했는데 좋은 거 주나? 알파? 앓 알파잡으면 많이 나올걸요? 또 저 moles 17짜리인데 이렇게 쎄? 17짜리야 이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건가 우와 방구 pal 위다 레드카단 깔아줘 광국 좋은 거 나오네 장애인 철제 여기 레드카단 깔으면 일단 키틴 케라틴 많아요 방금 200개 나왔어요. 오 와 엄청 많이 주네?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게 비가 오는 날엔 부침개지! 언젠가 널 다시 만나네 아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리는 호남서 깜빡깜빡이는 아 그때 만난 그 사람 아 여기서 내가 노래 제일 잘 부르네 아 말이 없던 그 사람 어 뭐야 새 동굴이 왜 죽었어? 우리 집에 뭐 있어? 검치호가 들어왔다는데? 집에 검치호가 왜 들어왔지? 리스폰 됐나 보다 아니면 언니가 끌고 왔죠? 아니? 약간 아니에서 왜 이렇게 범인 같지? 아니야 아니 나 저항하나무라 해놨는데 누가 봤구나 그 새 동굴이 어디서 왜? 새 동굴이 또 잡아오면 되지 너무 열정적인데 수상하다 언니가 지금 잡아온다는 게 아니 아니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잡아온다는 거지 어 맞아? 네 그럼요 이제 슬슬 헛 다 자란건 아닌데 어느정도 자리 다 돼 머리랑 수염이랑 자랐을듯? 아니 다 다 완료만 아닌데 우와 이 수염이 왜이래 이거 머린거임? 아 머린 그늘었는데 어때 머리랑 깔맞춤으로 묶었다 약간 머리는 원빈 스타일에서 약간 추장 스타일 좋아요 머리 머리랑 같이 묶었거든 멋있지 세상에나 두 마리인데요? 나는 얘 말했어 얘 얘 얘 피부도 빨개서 완전 빨간 오케이 잡아봄 어 얘 근데 레벨이 낮다 아 그럼 잡을 수 있겠다 레벨 몇일? 레벨이 30이야 레벨이 30이야 아니 검치호 괜한 검치호가 나를 건드리다니 그 검치호는 270 그 뒤에 검치호는 300 오케이 다 컷 여기 강이잖아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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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인해야겠다 이걸로 유인해야지 야 이거 쳐먹어 얘 느린데? 얘 티라노 맞아? 어라라 걔는 뿔뿔디 놀러왔네 어우 시쳐먹고 시스템 뭐이렇게 빨먹어? 시스템 밟아버린다고? 켰다! 아니요 난 영원히 못나와 반가워 우와 이거를 끼기만 되네 오오오옹 깜짝이야 아 여기 계속 아르진 나오네 지금 박치기 하고 다녀 너 아니지 너 근데 너 근처에 랩크업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엄마 살려!!! 너 몸이 느려 아 스테리나 뭐해? 나 비버집 찾고 있어 나 몸이 갑자기 느려졌어 저 친구가 빨라 친구일 수도 나 엄청 느려졌어 뭐야 어? 랩크업 야 다른 애들 갔다 와 죽었다 희파람 불어서 그래 아 그거 낫가보다 그래서 날라갔을 수도 날라가서 사라졌네 나 방법 알아냈어 어 뱀은 왜 여기있냐 어디지 이 새끼야 어떤 문? 당문? 이 지등 없는 새끼 아 너가 그래서 안되는거야 이 자식아 어? 너가 그래서 안되는거라고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나무벽으로 바꿀까 주냥아 아 꾸몬것도 괜찮잖아 그치 집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아니 아이템 어디갔어 어 지등 없는 새끼 악원님 바닷속 수영하러 갈래요? 어 그래도 한번 갔다오죠 GPS랑 스쿠더 장비 세트 챙기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입으면 느립니다 악원님 네 오리배를 오리 오리발 빼세요 오리발 지금 와 뭐야 너 속도를 얼마나 찍었길래 오리발을 꼈는데 그렇게 빠르냐 아 네 다이밍 자 우리 곡갱이 챙기셨죠 일단은 갑시다 여기는 깊은 물이 아니니까 악원님 따라 갑시다 저요? 어디 가요? 그냥 가면 돼요? 이렇게? 네, 바다 쪽 좀 깊은 데로 한 번 가보죠? 어, 여기 가면서 실리카 진주 보이면은 챙기고 난 여기는 뭔가 파밍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? 좀 더 깊은 바다로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서 수영 한 판 때려야겠네 응, 여기 바다 이쁘다 좋아스, 좋아스 저기 무인도 같은 섬이 더 안전하지 않아? 여기에다 자, 다 차래 그럴까? 어? 뭐야, 여기 가오리 있다, 가오리 아니면 하늘에다 그냥 또 하늘에다 해도 나쁘지 않아 어, 뭐야, 여기 떨어뜨리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야, 그냥 여기서 내려가자 오, 엄청 깊어 오, 엄청 깊어, 여기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, 같이 가자 갑시다 야, 여기 들어와 봐 얘네들 나 쫓아다녀 오, 마이갓, 언니 뭐예요? 돌고래야, 언니 언니 팬이야? 돌고래인데 돌고래? 돌고래가 문제가 아닌데, 와, 가오리 와, 언니, 뭐야 가오리 사망하자 가오리 사망하자 야, 얘네 다 나 쫓아가, 이거 어떻게 빨리 잡아줘 그거 못 잡아 빨리 도망쳐요 어, 떨어져요 고리발이라서 빠를 거예요 오오,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게 있는데 내려가볼까? 오오, 고래 개 커 우와, 뭐야, 저기 고래 있어 오, 내려가니까 뭐 있다 일단 고래, 고래 근처로 갈게요, 저희 어, 뭐야 야, 쟤 수통받아야 돼 아, 진주야, 잠깐만 너무 많은데, 가오리? 그니까, 내가 말했잖아 오오, 마이갓 아, 다들 어디 있음? 아, 저희 바다 밑에요 아, 뭐야, 가오리 뭐야, 이거 야, 진짜 무서워, 같이 가 바다, 완전 바닥에 있어요, 완전 바닥 아, 여러분들 여기 바닥에 실리카 진주 있거든요 파밍하세요 아, 오케이 자, 여기에서 딱 붙어서 가면 뭐가 번쩍번쩍거리는 거 이 버튼 맨손으로 누르면은 지, 찝어줘요, 진주 저희 뒤에 가오리가 그 뒤에 가오리 조심하세요 어떻게 또 어떤 분이 되고 오셨거든요 아니, 가오리 부대 때문에 우리 어디인지 알았음 하하하하 가오리가 너무 많네요 바닥에 보면 되게 디스코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맨손으로 입이 노르면 진주입니다 짱맞네 진주 와, 실리카진주 구하기 겁나 쉽네 청구는 370개 이렇게 하니까 진작 구하기 쉽다 우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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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그..랍터인데 Sendin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앗 얘 위로 올라가야 해 위로瑞ger 밖에 안있어 어험안 큰일 났다ft 나 산소통 깨졌어 알파못이라고? 알파못사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일단은 위로 올라갈게 와 실리카 진주 요정도 구했으니까 나는 갈래 나도 눈두니까 구했어 심해도 더 있네 심해가 더 있는데? 심해 되게 많아요 물량 먹고 가야 돼 진짜 얻어 완전 강한 거 거기는 좀 잘 안 보여서 심해 애들 있다 심해의 동굴도 있어요 우와 재밌겠다 오일 같은 거 나오는데 있네 우와 크리스탈 같은 거 있어요 뭐야 이거? 물이 어디지? 와 근데 모사 진짜 크네 개놀랐어 와 이거 이쁘다 마침 만난 게 알파 아니야? 군인 거 님들 어디예요 나 올라갔는데? 나 상어들이 쫓아와서 일단 다른 데로 도망쳐왔지? 악어가 저기 도착하면 책 끌고 나 데리러 오세요 어? 내가 오케이 나가 나가 감사합니다 나 산소통이 없어서 바다로 못 움직이고 이렇게 나가는 중 새 찾았어? 응 새 찾았어 어디야 자표 나 62.8에 39.8 이곳 하늘에는 새 한마리 없습니다 잠깐만 나 무거워서 새가 언니 그 운전하는데 응? 어? 너가 무거우면 나까지 어떻게 들어? 이건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이게 효율성 그럼 한 명은 버려야겠네 내 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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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 그 야지 unserem